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중남 시작합니다 지난 7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검토한다는 정부 발표가 나와 중소상인과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했었죠 그런데 최근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정책을 추진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골목상권과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10년 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지난 7월 정부가 규제 폐지 검토를 발표했는데 최근 대구시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협약을 해당 지역 대형마트 등과 맺었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 시행이 목표인데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지역으로도 확산되면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평일 휴무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건 시간 문제라며 한 달에 두 번 가족과 보내는 주말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이 10년째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대형마트가 휴업일 때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에 그쳐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주말 매출이 평일에 2배에 따라하고 소비자들의 주말 휴업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큰 만큼 대구 지역 사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전통시장 대표 상품을 입점시키는 등 상생 방안도 필요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대전시는 각 자치단체와 대형마트, 소상공인들과의 합의를 거쳐 휴무일 조정을 제안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의 권리와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쉴 권리, 그리고 지역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묘안이 새해에는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내년 축제 관련 예산 5억여 원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파행을 거듭해온 대전 동구의회가 그제 임시의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6,789억 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전 동구의회는 앞서 집행부가 제출한 5억 700만 원의 행사축제 예산을 민주당 의원들이 삭감한 뒤 수정안을 제출하자 본회의 부결 사태로까지 이어져 결국 6천억여 원의 예산안이 연내 처리기한을 넘겼습니다 대전 동구의회는 내년 축제 관련 예산 5억 원을 감액 없이 의결하면서 자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극적으로 막았습니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 도발이 잇따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우리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6회 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윤 대통령은 우리군의 무기체계 개발 현황 보고를 받은 뒤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 우리군의 전력 증강 계획을 재검토하고 확실한 응징과 보복을 통해 도발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전시가 해마다 시주관으로 진행하던 각종 연말연시 행사를 올해는 차분하고 간소하게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확산 이전인 지난 2020년까지 새해 첫날 0시를 기해 대전시청 난문광장에서 진행하던 재야의 종 타종 행사는 올해 열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신 시청 대강당의 문화 소외계층과 자원봉사자 등을 초청해 시민감사 송년음악회를 열고 종무식도 별도 행사 없이 시청 내 방송을 통해 이장우 시장이 직원들에게 송년감사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로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예산에서 도내 세 번째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운데 충남도가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도는 소독 차량 50여 대를 동원해 철새 도래지와 AI 발생지 주변 산란계 농가와 밀집 단지 등의 소독을 강화하고 집중 소독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는 등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 야생주류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94건으로 지난해보다 5.5배 늘었고 이달에 충남으로 온 겨울 철새도 증가해 AI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키워드로 정리하는 기획뉴스 오늘은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그리고 그 주역 대전 대덕특구입니다 2022년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부터 단우리의 달 궤도 진입 성공까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남긴 해였죠 이런 빛나는 성공 이면에는 대전을 기반으로 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카이스트 우주산업기업 등이 큰 역할을 해냈는데요 여기에 우주항공청 입지를 둘러싼 논란도 뜨거웠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첫 달탐사 궤도선 단우리에 달 궤도 진입 최종 성공까지 올해는 대한민국이 자체 기술로 1.5톤급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은 물론 달탐사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주강국으로 등극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주항공청 입지를 놓고 청단위 기간은 물론 항우연과 국방과학연구소, 카이스트와 우주산업 민간기업 등 인프라가 밀집한 대전 대신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경남행이 결정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역시 경남은 위성, 전남은 발사체로 내정한 채 대전이 제외되는 등 패싱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은 뒤늦게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기능을 포함한 삼축 체제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발표 넉 달 만에야 대전은 우주개발 삼축에 최종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대전은 뒤늦게 합류하면서 우주환경시험시설과 민간 발사장 예비타당성 조사 계획이 잡힌 경남, 전남과 달리 미래선도형 R&D, 우수연구인력 양성 등 모호한 목표만 있을 뿐 뚜렷한 예산 계획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우주개발 시대의 또 다른 원년이 될 새해 대전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시킬 사업을 꼼꼼히 준비해내는 한편 우주청을 대신해 얻은 방위사업청 대전이전 카드를 정부의 우주개발 전략과 맞물려 어떻게 활용해낼 수 있을지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한밭대학교 표성민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국방핵심기술기초연구 특화연구실 과제 공모에서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밭대는 우주계층 지능통신망 특화연구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6년간 5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해당 연구는 한밭대의 센터를 두고 경희대, 충남대, 한국공학대 등 7개 대학 15명의 전임 교수들을 연구진으로 구성해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적외도 군제위성 무기체계 적용을 위한 핵심 기술 관련 5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전 유선구가 셋째 이상 아이를 낳는 가정에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내년부터 아이를 낳는 모든 가정에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전 유선구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아동수당 월 10만 원, 부모급여 월 70만 원과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월 30만 원 등 첫 달에 최대 34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천안에서 익명의 독지가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 가까운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그제 오후 천안시 청룡동 행정복지센터에 5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찾아와 9,900만 원이 든 가방을 놓고 사라졌고 천안시는 기부금을 천안시 복지지단에 전달했습니다 지역 향토건설 업체인 계룡건설이 충남도의 이웃돕기 성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식에서 계룡건설 이승찬 사장은 앞으로도 따뜻한 사회를 조성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충남도는 기부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요즘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몸도 마음도 스산해지기 쉬운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맞이하는 첫 세밋 저물어가는 한 해를 활기차게 마무리할 수 있는 곳을 이현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순백의 아이스링크 위를 다양한 색깔의 스케이트가 시원스럽게 질주합니다 동장군의 기세에 털모자의 목도리로 중무장했지만 빙판을 달리다 보면 추위도 성큼 달아납니다 야외 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 12일까지 운영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번 겨울에는 20만 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문을 연 눈썰매장엔 모처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추위에 얼굴은 빨갛지만 썰매 타는 재미에 흠뻑 빠졌습니다 승빈이랑 오랜만이라서 겨울이 돼서 썰매를 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썰매장 옆에는 이렇게 빙어 잡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부스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는 요즘 대전 유성군은 올해 신성동, 관평동까지 총 3곳의 눈썰매장을 내년 1월 18일까지 휴장일 없이 운영합니다 거리 두기 해제되면서 금년에 다시 눈썰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돼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즐겁게 주민들이 더 건강하게 일상을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1월 청양에서는 충남의 알프스라 일컬어지는 칠갑산 얼음분수축제가 공주에서는 추운 겨울 알밤을 직접 구워먹을 수 있는 군밤축제가 열립니다 멀리 떠날 것 없이 우리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겨울 즐길 거리가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현정입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수백억 원대의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대 피의자들은 이미 구속상태인 40대 피의자와 함께 전세 계약이 체결된 오피스텔을 월세 계약된 매물로 속여판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169명, 피해 금액은 36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 확보와 함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으며 다음 달 신병 처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림청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목재 이용 정도를 측정한 결과 대전시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의 목재 생산에서 목조 건축에 이르는 목재 이용 수준과 주민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대전시는 광역시 평균 52.9점으로 또는 65.4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으며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충남교육청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2년 교육분야 양성평등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성인지 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해 성산종합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와 교과연구회 운영 등 교원들의 수업 역량을 꾸준히 증진시켜 학교 내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올해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1,555억 원 규모의 공사계약과 물품 용역비 등을 신속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운송 차질 등 지역건설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금 집행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계약 변경과 선급금 80% 확대 등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에서 유통되는 의약외품 20건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6건을 부적합 판정했습니다 검사 결과 구강청결용 물휴지와 멸균거즈, 멸균 반창고 제품이 pH와 질량, 접착력 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은 해당 품목을 담당하는 지방시계약청에 회수나 폐기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